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 칭찬받을 만한 뛰어난 인물의 증거다.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어라.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쫄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길이다. 한 번 더 가면 안 돼. 이제 한 번 더 가면 안 돼. 일을 안 돼. 아... 왜 이렇게 하나... 아우 진짜... 아우, 어? 어? 이거 뭐야? 뭐하는 거야? 아 진짜! 어?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야? 지구는 둥그니까 앞을 걸어나가 문을 닫습니다 아니요! 아 머리야 뭐야 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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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지우수아! 아니... 이사님 여기... 여기 왜... 사회 이사님! 사회 이사님! 아니 여기 감기 걸려요! 주운 거 아니죠? 주운 매니저! 주운 매니저! 주운 매니저! 안까지!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야 형준아? 너 누구야? 기광이 형! 유지야! 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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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푼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뮤직원 컴퍼니다운 특별한 월급날을 맞아 오직 단 한 명의 우승자에게만 월급 몰아주기를 진행합니다. 월급 몰아주기? 월급이야? 안 그래도 쥐꼬리만 한 월급을 모아봤자고 월급을 몰아줘요? 나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집도 해야 되는데 한 명은 좀 오바지 잠시 후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진흥요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세 명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뭔가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누가 1등을 할까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계차 시작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괜찮지? 여기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아! 긴장이 되네요. 우리 공평하게 그러면 연소자가가 먼저 출발하는 걸로 하죠. 한 말만 내딛어봐 한번. 아 근데 눈빛이 너무 형이 도와줄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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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번 탈락 이사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 다 죽으려고 해요 그래도 월급은 다 챙겨야지 우리 좋게 좋게 가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414번 탈락 미안해 이사님 돈도만 내면서 양악 짓이네 정준아 미안하다 멀리 안 나가고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고마워 Formula 414번 탈락 106번 탈락 너 왜 탈락이야? 우리 성공이에요. 착한 사람만 살아남았네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잘가요. 왜 그러세요? 그건 양아치죠. 넌 내일부터 잘릴줄 알아. 뭐야? 뭐야? 오 소리에 비해서 너무 느린데? 뛰어오는 게 빠르겠지? 위협적이다. 내 돈이야? 내 돈? 둘 월급이 근데...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무슨 쥐꼴이 많아 월급을 걸고 게임을 해요. 장난하나. 식사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중앙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도 주십니까? 서럽다.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나 남은 거는 어떻게 우리 좀... 우리 좀... 야... 야비하시네. 어이... 하나 먹고 싶어요? 우리가... 먹고 싶어요? 맛있어 보이네. 경준아... 가만히 보고 앉아있어요. 팀은 먹자. 팀은 먹을까요? 여기서 미리 먹어. 깐부. 치킨? 깐부 치킨 말고...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야. 아 돈을... 그렇지.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저희가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뭐 드러나 봅시다. 따블로... 걸겠습니다. 월급을. 월급이 적은데 따블로 걸어봤자 얼마죠? 몬스타엑스 정산금까지 내는 게 어때요? 그 몬스타엑스 걸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저작권 좀 내죠. 저도 크래비티 정산금 걸겠습니다. 얼마 된다고? 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일 정산하러 갑니다. 둘 중에 한 명만? 그럼 저 1년치를 걸겠습니다.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형준이도. 저도요? 어? 우린 깐부하기로 했잖아. 형님 하세요. 뭐를? 저는 응원할게요. 저희 깐부잖아요? 깐부! 깐부면 같이 하는 거야. 아휴. 우린 영원한 깐부인 거야. 깐부는 그런 기간이 없어. 형. 저 죄송하지만 스타쉽이랑 깐부할게요. 참가자분들은 가위바위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넘친다 가위바위보! 안 넘친다 가위바위보! 와우! 승자는 도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취사원님. 저랑 깐부 하실래요? 깐부요? 깐부 뭐예요? 제가 이 게임이 뭔지 알아요.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네. 결. 별? 두 분이서 별을 하세요. 아닙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세모하시고 제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라이스 고!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네모님. 역시!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 게임입니다. 최고의 승자 두 명만이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망했네.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타 라면서요? 제가 스타 라면서요? 제가 제가 안다 그랬잖아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회지 마세요. 아ire.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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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after Restorfic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세모. 망했네. 어때요? 똥글래미 어디 갔어? 10번 성공. 10번 성공. 10번 성공. 그럼 내가 몬스타일 때 병상금을 갖게 되는 건가? 최종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참가자는 단 한 명. 단 한 명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선생님. 다 consenting. chemista. 모러 얘는 수장의 헷감лер. ción장의 헷감 subsALL. financi این테일. Warner GUZ. 천장의 헷감레. 천장의 헷감레ieux. distant busy. 천장의 헷감레 Você. 회원으로 가볍 진행BERG. 106번 성공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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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내려가려면 응 쏟아져라 쏟아져라 내려오 돈이 내려와라 내려오 왜 이렇게 어설프? 형태님 인턴이세요? 인턴이세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제발! 그만해! 너무 무서워! 왜 저러시나? 무서워! 제발 그만해!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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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